진짜 요즘에 자라있고 뭐야 이거 구경만 하고 또 안오니까 가 알았어 아빠가 붕어 있다 붕어 잉어 있다 잉어 아린이 종 쳐볼래? 노란색 아린아 노란색 잉어도 있어 그치? 크다 그치? 무섭지? 어 밥 준다 그래? 밥이 없어 아린아 종 치료 가자 일로 와봐 저기 빌리지도 있다 빌라 후지산 후지산도 있고 하하하 땡 고맙습니다.